고개 숙이지 말고 목이 꺾어지면 성대가 눌려서 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 고개를 좀 덜고 다리도 좀 이렇게 펴시고 다리 펴시듯해요. 쭉쭉 다리 펴세요. 어르신들 좀 펴세요. 다 펴자요. 한 번만 불러주시죠 그럼. 이제 내가 거기까지 한 번 불러드릴까? 네. 처음부터 백바리 설코설타 백바리 설코설레 나도 어제 청춘이 일러었니 오날 백바리 한심어다 우산의 지난해는 재경궁의 눈물이 더 오구나 푹은 수어 추풍 고건한 무대의 서름이라 장아도다 백이숙지 수양산 깊은 곳에 재미 거다가 살을 허건든 초록허 같은 우리 인생 터뜨린 인생 터뜨린 이를 어이 알겄느냐 야야 친구들아 승지강산 구경가자 승지강산 구경과깐 whats that 엄마가 다 경계로구나 여기까지? 거기까지? 다시 한 번 갈게요 이제 박자수 안 세워드려요 첫 번은 다 세워드렸으니까 그냥 나갈 거예요 백발이 설크설타 시작! 백발이 설크설타 백발이 설크설레 다시 한 번 시작! 백발이 설크설레 나도 어제 청춘 길러 걷니 나도 어제 청춘 길러 걷니 오날 백발 한시모다 오날 백발 한시모다 우산우 지난해는 하나 둘 셋! 우산우 지난해는 최경공은 눈물이 로고구나 하나 둘! 최경공은 눈물이 로고구나 보건 수어 추풍국은 보건 수어 추풍국은 보건 수어 추풍국은 한 무제의 서로 미라 한 무제의 서로 미라 하나 둘! 장아도다 백이숙제 하나 둘! 장아도다 백이숙제 열 번째 박이라니까 하나 둘! 장아도다 백이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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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상 깊은 곳에 수영상 깊은 곳에 수영상 깊은 곳에 재미 허다가 아사를 헌들 재미 허다가 아사를 헌들 시작! 재미 허다가 아사를 헌들 초록 같은 우리 시작! 초록 같은 우리 인생들은 인생들은 이를 어디 알고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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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거기까지 하나 둘 야야 하나 둘 야야 그런 것은 참 그러시네 음을 맞추지 말라고 야야 이런 것은 참 그러네 이것이 어려운 음인데 하나 둘 야야 시작! 하나 둘 야야 친구들아 친구들아 그렇지 여러분들이 건달 건달기가 있나봐 이거 약간 건달성음이잖아 근데 건달성음을 그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하나 둘 야야 친구들아 친구들아 친구들아는 열 번째 박이야 야야는 세 번째 박이잖아 하나 둘 야야야 야야 친구들아 승지강산 세 번째 박이잖아 승지강산 시작 승지강산 구경 가자 구경 가자 구경 가자 구경 가자 구경 가자 구경 가자 그렇지 승지강산 구경 가자 승지강산 구경 가자 승지강산 구경 가자 아이고 잘하네 하나 둘 셋 금강산 자 네 번째 박이잖아 하나 둘 셋 금강산 금강산 해갖고 저기 뭐야 열 번째 열 번째 박까지 쭉 빼버려야 돼 그거를 하나 둘 셋 금강산 시작 금강산 거기까지 이렇게 빼고서 열한 박에서 틀어 이렇게 하면서 틀어 이렇게 할 거야 시작 시작 금강산 틀어 시작 금강산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금강산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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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할게 하나 둘 셋 금강산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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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어가 어렵지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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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ũng 틀어 틀어 아 아 아 가니 요거란 말이야 가탈시로 와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나눠준거야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금강이 나를 들어 들어 어 어 어 어 어 이렇게 가야돼 들어 가니 가탈시로 와 너무 가탈시로 와 여기를 잘해야돼 다시 해볼게요 내가 혼자 해볼게 야야 친구들아 승지강산 구경가자 하나 둘 셋 금강산 들어 어 어 어 어 가니 이렇게 돼있어 다시 야야 금강산 하나 둘 셋 금강산 들어 어 어 가니 이렇게 어 어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